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루파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구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실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 능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아멘 알렐루야 스루파벨 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애를 지음으로 말미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휘하의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포로 기간이 있다. 포로 기간. 포로 기간은 정해져 있다. 끝이 있다.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온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하느님께서 다니엘에게 게시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이 있었지만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서 그냥 그 생활에 묻혀 바벨론의 세상의 생활에 묻혀 타락한 생활에 묻혀서 우상순배하는 문화에 물들여서 출 바벨론 하고자 하지도 않았고 하려고 하는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70년이 찼을 때 실제로 출 바벨론의 기회가 생겼는데 고레스 왕이란 왕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구약성에 기록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나가라 이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어짐으로 발미야마 스루파벨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이 출바벨론 하는 그 구문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잠깐 우리 에스라서 잠깐 같이 보실래요? 에스라 니에미아인 것입니다. 에스라 2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2장 2절 에스라 2장 2절 곧 스루파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스라야와 리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 스루파벨이 이스라엘 총독이 되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출 바벨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명단이 나오죠. 출 바벨론 명단 출 바벨론 하시는 분의 명단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귀한 분들이시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수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옵니다. 실제 70년이 차면 천국갈날이 옵니다. 70년이 차면 나라가 바뀔 때가 옵니다. 아멘 70년이 차면 가정이 변화되어질 때가 옵니다. 70년이 차면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때가 옵니다. 이대로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출 바벨론을 할 날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바벨론에 묻혀서 살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에 묻혀서 사는 식으로 하면서 여기 에스라스 2장의 명단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룩바벨이라는 이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수룩이라는 이 단어가 불태우다 이런 뜻입니다. 수룩바벨은 뭐냐면 바벨론을 불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촛불을 들고 불태워 문 모시가 그랬대요. 어떤 계층 불태워버려야 된다. 횃불을 들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요. 어저께 횃불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진태 기관 사무실 근처에 몇백 명 애들이 횃불 들고 나와가지고 위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횃불은 위협이에요. 원래 서울 시내에 횃불 들고 다니면 불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그거 허용하는 곳입니다. 횃불 되는 거. 이게 그 야고보소에 보면요. 부자들한테 하는 경고가 있는데 부자들을 살라버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 그 어떤 가난한 가운데 억압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억압시키는 사람들을 불태워버리기 원하는 어떠한 그런 심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노동자 집회라든지 뭐 규탄 집회라든지 할 때 인형들을 막 불태우죠. 그런 퍼포먼스를 왜 생각을 해내는가 그 퍼포먼스가 왜 게시가 되어지는가 다른 거 퍼포먼스 할 게 많은데 왜 굳이 불태워버리려고 하는가 실제 그 욕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형이라도 그렇게 태워버리려고 하는 대리만족을 얻기 원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형을 불태운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권세자를 실제 불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야 퇴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면 뭔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하느님 앞에 하느님께서 나라를 바꾸실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나를 안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디 기억하세요? 출바벨론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세상과 단절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삶 여러분들 예비되어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룩바벨 바벨을 태워버리는 자인 것입니다. 바벨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 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으로써 그 피로써 이 땅 가운데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오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우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전부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시키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것이라 노아의 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발견한 것이라 원어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눈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노아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친밀함인 것이에요. 친밀함 사랑하는 사람이랑 계속 여러분 눈을 마주치면 서로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고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하느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고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출바벨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냐 내피림의 때였던 것이었습니다. 내피림의 때 내피림이 성경에 자이언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이언트 거인의 문화가 왜 그때 만연했었는가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타락함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기 원했었다. 이렇게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물란한 세대가 창세기 6장의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때 이때 노아는 하느님의 거룩함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물란함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난잡한 어떤 성관계 가운데 우열을 가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좋은 애들끼리만 자꾸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인 그 중에서 이제 이 내피림들 중에 용사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용사 용사는 기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싸움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폭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뭔가 사회를 쟁취하는 힘으로 사회를 쟁취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노아의 때에 만연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열을 나눕니다. 사람들 어떤 신분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어떤 자식들이랑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비교의식은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얘보다 좀 더 좋아져야지 이런 삶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시고 유니크하게 지으시고 존귀하게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 하느님 하느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로 하느님께서 예비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근데 노아와 노아 가족 빼고는 전부 다 여기서 다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거인이 되기를 원했고 내필임이 되기를 원했고 용사가 되기를 원했고 폭군이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삭막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하느님께서 심판의 때를 예비하시는데 언제가 심판의 때냐 비가 오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끝장입니다. 어떤 창조과학회 과학자가 연구를 하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비가 온 적이 없었다 지구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는 인류 최초로 경험하는 경험인 것이에요. 비가 오면 심판인 거예요. 비가 오면 그리고 하느님께서 물을 저장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궁창 위의 물이 있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땅 가운데 비가 오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우리 대할 때 다 지옥 안 간다라는 가정하에 아예 생각도 안 하죠. 지옥은 생각도 안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 번도 심각하게 현한 불모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출바벨론을 그럼 준비를 못하는 것이라 노아는 실제 비가 오면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지라도 산 위에 배를 짓는 거예요. 산 위에 완전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이 배를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뭐에다 쓰려고 배를 만들려면 해안에 만들어야지 왜 배를 산에다 만드냐 왜 배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가족들이 또 다 뭉쳤어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용사가 되려고 내필임이 되려고 기보류가 되려고 다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하는데 노아 노아의 가족들은 거기에다 투자를 안 하는 것이에요. 방주에다가 온통 온 재산을 다 투자하고 온 힘을 다 쏟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랑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공간을 노아가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노아에게 게시해 주면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노아가 방주 들어갔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갈 동물들 들어갈 사람들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 문을 누가 닫아요? 여러분들이 못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문은 아까 문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열면 닫으면 열자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인생 문 닫을 날이 옵니다. 일단 끝날 날이 옵니다. 제가 어저께 제 어머님 병원 계셔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의 이모가 오셨더라고요. 이제 나도 이제 끝날 날이 왔지 이런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이모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말이 또 맞아요. 언젠가 문 닫을 날이 오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사업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문 닫을 날이 언젠간 옵니다. 언젠간 그리고 인생 호흡이 끝날 때가 옵니다. 이거 지금 꼬집으면 아프죠. 꼬집으면 아프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육신 장막 벗을 날이 언젠간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언제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것이로 주님께서 문 닫을 날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 것이로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를 수도 있고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것이 이게 논센스예요. 하나님께서 문 닫을 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실 때 구체적인 날짜를 처음부터 얘기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만들려고 때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노아와 노아 가족 빼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노아는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느님 앞에 번제로서 예배를 드릴 때 노아의 예배를 하느님께서 받으시고 흐명하셔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게 이제 무지개인 것이죠. 무지개 그리고 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하느님께서 재헌신 재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세기 초반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단과 하와이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도 다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시 재명령 재위임을 노아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애를 엄청나게 많이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땅을 개척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사람들이 점점점점 이제 지경을 넓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아가 방주가 머물렀었던 산이 아라라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실제 터키 아라라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명이 아라라산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예요. 아라라산이 높은 산이라서 만년설이 덮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년설이 조금 없어질 때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보인다.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실제 그걸 갔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런데 그거는 믿을만한 게 못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라라산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 중심으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이에요. 동쪽으로 이동하는 데 터키 지역이 굉장히 험준합니다. 험난합니다. 지역이 산들이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쪽으로 계속 험준한 지역을 뚫고 뚫고 가다가 평지를 딱 발견한 것이다. 평지. 할렐루야. 평지에다가 거기에 강도 있어요. 강도. 고대시대에 강이랑 평지를 차지하려고 엄청난 쟁탈전.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이었고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지를 딱 발견한 것이다. 동쪽으로 그런데 가려고 그러는데 평지에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인도가 나오는데 거기 네팔 근처에 뭐가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어떻게 정복을 해? 거기로 어떻게. 그런데 거기 건너기 전에 평지가 딱 있는 거라. 신할평지예요. 신할평지. 우리 거기 못 건너. 우리 네팔 거기 지역 못 건너. 거기 네팔 지역 세계 최고 산들이 다 거기에 밀집되어져 있어요. 거기를 건너면 이제 중국인데 중국 지역인데 거기 건너기 싫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평지에서 살자. 평지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파트를 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탑을 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땅을 개인적으로 소요를 못하기 때문에 그 층을 이제 저해된단 말이에요. 좁은 지역에 많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인 것입니다. 바벨탑은 뭐예요? 아파트 문화예요. 아파트 문화. 그런데 이 문화가 발달했어요. 점점. 모여 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역청을 통해서 시멘트를 개발하는 어떤 이러한 건축기술이 발달한 것이라. 그 고대 시대에. 그래서 한번 우리 잠깐 같이 보실래요? 건축기술에 대해서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 창세기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구히 굽자하고 벽돌의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높이 쌓는 기술이 평지에 살면서 습득이 되어졌었던 것으로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 이 기술 높이 탑을 쌓을 수 있는 이 기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그러셨어요. 반응 기억하세요. 땅을 정복하러 가셨습니다. 땅을 근데 땅 위에 그냥 거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반역하는 흐름이 어떤 유능한 기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떤 기술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능하게 보이죠. 그리고 전 인류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해가 되는 기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스마트폰 인터넷 스마트폰 인터넷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재반사 어떤 상담사분이 얘기하신 스마트폰 중독 그렇게 많아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TV 때문에 대화가 단절돼요. 그러니까 뭐 아내랑 남편이랑 관계가 소홀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면에 스마트폰 인터넷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꺼냈는데 실은 남편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있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있어요. 인터넷 중독에 빠져있어요. 그 심각한 또 음란에 빠져있어요. 스마트폰 음란물에 빠져있고 인터넷 음란물에 빠져있는 식으로 되면서 가족관계가 소홀해지는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저께 또 그 큰 이모께 큰 이모께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 인터넷이 세상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이제 없었을 때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관계도 많이 유지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어르신이 막 이거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어르신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맞장구를 쳤었던 것이었어요. 어떤 기술은 굉장히 윤택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이 마귀의 귀신 마귀의 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1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 마귀의 손 스마트폰 인터넷이 마귀의 손이다 이 그림이 당첨이 1등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막 들었는데 그 실제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인터넷이 우리를 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죠. 인간의 줄기세포 베아를 새롭게 창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불법이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새롭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의 장기를 떼어내는 식으로 실제 그런 연구가 하바드 대학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바벨탑. 인간을 오래 살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고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흐름 벽돌을 높이 점점 쌓을 때는 좋죠. 그리고 웅장하게 보이고 하늘을 닿을 때 이제는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혼돈. 바벨이란 뜻이 혼돈이란 뜻이에요. 석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하나님께서 섞어버리시는 혼란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딴 말세가 되면 될수록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가 찾아온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불법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놈이란 단어예요. 아놈이란 단어는 불법이 아니에요. 원래는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라는 뜻입니다. 무법. 법이 아예 없는 상태. 사사시대랑 똑같은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의 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가 오르면 옳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여러분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옳다 하면 그 오르면서 표를 던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민주주의의 시대 가운데 민주주의의 사상에 물들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도를 왕으로 삼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예속되어져야지 다른 어떤 인간을 우대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가운데 여러분들 사상이 오염되어지면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면 그대로 표를 던지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또 자기가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스승들을 많이 삼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스승을 또 둬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썰을 풀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개인 만족의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바벨탑의 시대란 말이에요. 바벨탑의 시대 가운데 혼동 가운데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1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결국엔 그래서 혼동 가운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이 바벨론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할 평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바벨탑을 옹호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국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있었고 평지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가운데 살면서 대제국을 이루는 이 제국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수르 제국을 점령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방 지역을 점령한 큰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인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그런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 갈고리를 혀에 꿰가지고 혀에 꿰가지고 그리고 막 질질질 끌고 끌고 다녔다고 해요. 아수르 아주 잔인무도한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 가운데 회계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나는 가기 싫습니다. 거긴 진짜 가기 싫습니다. 이러면서 니누에로 가라 그러는데 정판에 다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서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잔인무도하게 자기 민족을 막 학살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랑 똑같아요. 일본이랑 일본보다 더해 아수르 제국 그런데 이런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 예언하게 되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수르 제국 반드시 망한다. 나움서라는 소선지서가 있는데 나움서가 뭐냐면 아수르 제국 망한다 이거예요. 뭐를 통해서 망하냐? 바벨론을 통해서 망한다. 바벨론이 동쪽에서부터 아수르 제국을 장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수르 제국을 장악했었을 때 다른 여러 나라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벌벌벌벌 이스라엘도 벌벌벌 유다가 바벨론 가운데 벌벌벌벌 떱니다. 아수르를 이긴 바벨론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벌벌벌벌 떠는 가운데 그때 이제 유다 땅 가운데 두 파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 땅 가운데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애국을 의지해서 그때 당시 애국도 강대국이었었던 것이었거든요. 애국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맞닥뜰 것이냐 하는데 어떤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신다. 절대로 바벨론에게 붙지 말고 애국에게 붙어라. 바벨론에게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은 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자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붙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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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데 예림의 선자가 뭐라 그러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다. 뭐가 중요하냐 유다 땅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하는 것. 예림의 선자가 일어나서 그렇게 외치는데 그런 외침을 거의 다 무시하죠. 거의 다 무시하죠. 몇 명 빼고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림의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애국자같이 안 느껴지는 것이다. 애국자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혹시 다른 나라한테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떨 때 빼앗기느냐? 회개를 안 하면 빼앗깁니다. 우상숭배를 회개 안 하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음란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하잖아요. 술 취향과 음란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할 때 이 땅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애국 보수 운동도 중요할 수 있지만 애국 보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운동이 무엇이냐?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횃불 드는 것도 뭐 그들 나름대로 뭐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횃불을 들 수 있지만 횃불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루 바벨 할렐루야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태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성전에 있는 너희들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우리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같이 잠깐 보실래요? 아 7장이구나. 예레미야 7장 2절 3절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절 3절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나라의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행위란 단어 You are doing 너의 길이란 뜻이에요 너의 길 너의 행동 소유격이 붙어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행동 성전에 단체적으로 온다라고 해서 구원받느냐 No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행위를 바꿔야 됩니다 음란함에서 여러분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위를 돈을 좋아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행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이런 태도를 버릴 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고르반 하면서 왜 부모님 섬기지 않느냐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면 이거 종교의식이란 말이에요 고르반 하면서 물건을 딱 찍어놓으면 이건 부모님도 못 건드려 어떤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부모님은 절대 침범 못하도록 하는 그 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에 법이 있어요 뭐 먹을 때 손은 꼭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더러운 것들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더럽게 한다 이러한 관념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거 뭐예요 쓸데없는 어떤 관습인 것이라 쓸데없는 습관인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보고 야 그런 거 아니야 더러운 손으로 뭐 먹어도 더러운 똥으로 다 나간다 뒤로 다 나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뭐 먹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손을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손 씻고 먹어요 지금도 관습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영적으로도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뉘앙스를 깔고서 손 씻고 지금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더러운 것이 뭐냐 니들 마음이다 마음 음란하고 추악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려고 수근수근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이 마음에서 부터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인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말과 행위를 길과 행위를 바르게 안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신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신학자 신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들을 자꾸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화 있을지 화를 7번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7은 완전수인 것입니다 완전한 화를 선포하시는데 그 화의 끝이 마태복음 24장인데 성전 다 무너진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교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 문대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원망불평만 하지 마세요 우리 관계 가족들 원망불평만 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다른 사람 원망할 시간에 나를 점검하세요 왜 그 원망할 사람을 붙여주셨냐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붙여주셨냐 왜 그 남편을 붙여주셨냐 왜 그 아내를 붙여주셨냐 전부 다 뜻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사람을 떼어놓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고 같이 붙여 놓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붙여 놓으셨냐 왜 그 사람을 붙여 놓으셨냐 원망하라고 붙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죄사 안 받고 싶으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남편이든 아내든 다 용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나한테 돈을 안 줘 너무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뭔가 비자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혹시 개인적인 어떤 꽁쳐놓는 건 없는지 혹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꽁쳐놓는 건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내들이에요 혹시 스스로 꽁쳐놓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기를 싫어하지 않는지 남편이 안 준다고 계속 뭐라고 그러지 않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딱 볼 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지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원망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의 시국을 볼 때 회개하는 게 지혜입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태도를 일말의 껀덕지도 가지지 않고 판단하죠 심판하는 대로 심판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판단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크리노라는 헬라우인데 그게 심판으로 번역되어져야 더 올바른 번역이 될 수 있는 번역이에요 표준세 번역은 실제 심판으로 번역을 했어요 심판하면 네가 그대로 심판당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붕괴되는 상황이 있는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뭐냐면 지금 뭔가 지금 윗선에서 법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지지하면서 나도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서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심판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대통령 심판한 것은 여러분들 비선실세는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비선실세로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심판당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흐름이 이 땅 가운데 허용되어질 것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혜택받는 거 있습니까 혜택받는 모든 것들이 제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혜택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혜택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때문에 나 혜택받아요 뭐 때문에 혜택받아요 이러면서 혜택받으려고 들러붙을 국가기관에 어떤 사람한테 들러붙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가 뭐냐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심판하는데 다른 사람이 심판 못하겠습니까 심판하는 대로 심판당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심판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처럼 돈 좋아하는 거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회개를 안 하고 자기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좌파가 위험한 게 뭐냐면 좌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위험한 게 뭐냐 회개는 안 하고 부자들 돈만 다 끌어땡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끌어땡기려고 하면서 실권을 또 잡습니다 실권을 조폭이랑 다른 게 없어요 조폭이랑 극자이들이 조폭이랑 다른 게 없어요 조폭들도요 돈을 끌어땡기려고 해요 부자를 돈을 돈 가진 사람 돈을 끌어땡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폭력으로써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나눠요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그 안에 돈을 빼앗은 다음에 나누면 강력한 카리스마가 생기면서 어떤 위대한 리더가 생긴단 말이에요 조폭대장 양은이 양은이 파와 싸웠더라도 목사님이 저한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숙자 사역 하시는 분인데 양은이 파와 싸우고 그러는데 또 친해졌대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무섭습니다 그 목사님은 노숙자 사역하는데 노숙자 사역이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노숙자 사역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 후회하는 거 하나가 있다 그분이 거의 70대 중반이세요 인생 거의 끝에 오신 것이다 그러면 평생 내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노숙자 애들 밥 먹여주려고 센터 세운 거 난 그거 평생 후회한다 평생 복지를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서울시에 메시벅을 끌어 땡기셔가지고 그 센터를 만든 거예요 노숙자들이 열광했죠 열광했죠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열광했는데 그러면서 교회 다 떠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와 예배드리려고 안 와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 먹여주거든 그 센터 가면 그리고 그런 건 괜찮은 목사님이 그런 건 괜찮은데 일을 안 하려고 그랬대요 노숙자 애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개판이 다 된 것이라 술 취하고 음란하고 예전보다 더 개판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평생 그걸 20억 끌어 땡겨가지고 그거 센터 지었는데 내가 그거 평생 후회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목사님들이 실권을 잡으려고 베레베 들어온 정치짓들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막 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셨대요 그분이 그거 세팅 다 해놓고 들어오서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한번 싸울 뻔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양은이 파원해서 내가 싸웠던 사람인데 나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 각 교수님이 여러분 노숙자 도와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뉴스들 많이 보죠 그 실체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실체 회개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밥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수많은 사람들 밥 먹여주신 것이에요 어떤 유대학자라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거의 7,80%가 거지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먹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볼똥 다섯 개로 밥 먹여주셨어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예수님 계속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얻는 건 너무 쉽겠죠 밥을 계속 먹여주죠 일 안 해도 밥 계속 먹여주는데 그럼 쉽겠죠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니까요 주님 이제 주님 왕입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망가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으로 대접받게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도망가세요 예수님께서 왜 도망가시느냐 밥 때문에 돈 때문에 왕으로 예수님 추대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반대편으로 배 타고 가셨는데 거기까지 또 쫓아왔어 어디를 가는지 내가 쫓겠습니다 돈 밥을 주면 어디를 가는지 내가 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니들이 나 왜 쫓아왔느냐 밥 쫓기 때문에 쫓아왔지 돈 때문에 쫓아왔지 돈 안 주면 안 쫓아올 거 돈 때문에 쫓아왔지 너희들이 먹을 것은 빵이 아니다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냐 내 살과 내 피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과 피를 먹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살과 피 예수님 말씀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 떠나가요 12시 전만 낳고 다 떠나가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우리 안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느냐 너희들 중에 한 명은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때문에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사탄이 있을 수 있는 거라 가룬유다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가룬유다가 보세요 복지사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룬유다가 동괴를 가지고 있어요 동괴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줍니다 실제 나눠주면서 자기 것도 챙기는 것이라 동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지를 안 하세요 허용하십니다 전 도적이라 동괴에 맡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거를 금지를 안 하세요 허용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면 죽습니다 이 땅이 회개를 안 하면 죽습니다 어떤 돈 나눠주는 구조 시스템 제가 장애인 형님들 굉장히 친한데 요즘엔 잘 안 만나는데 장애인 형님들 중에 어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최 모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장애인 단체에서 일해요 그 비리를 저한테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님 저한테 이야기하면 안되는데 다 얘기하는 것이라 중간에서 얼마나 등쳐먹는지 그런데 드러워도 이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소망을 두지 마시길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국가 어떤 구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어떤 정치인의 소망을 두지 마시되 정치인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당 정치인을 위해서도 야당 정치인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세요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여당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이 말씀이 적용되어주려면 야당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라 둘 다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 돼요 김진태 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황교안 총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정치인들을 이용하지 마시되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누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우리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무너집니다 실제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이 오면 성전 무너집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바벨론 누브간네살에 또 그 예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사를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올지 루트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점점 지금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통해서 제가 예전에 강요했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 들이 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들은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적그리스도 꼬봉들인 것이라 지금 여기 적그리스도 꼬봉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한일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성전 다 들어온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처럼 반응해야 천국에 가는데 요한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생명에 거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형제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용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까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베드로서처럼 할렐루야 이 사랑의 끈으로 말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랑의 끈이 예수님 설교 말씀으로 말면 생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너희들의 소유를 나눠주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한일서에 형제 군피파라고 하는데 도와줄 마음이 딱 생겼어요 도와줄 마음이 생겼는데 이것을 막으면 이것을 막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보냐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크리토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돈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가 다 돈 위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안 되지 돈이 없으면 설교도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상 구조 그 뿌리가 만몬신과 딱 엮여져 있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두세 사람 교회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출바벨론을 하시려면 반디 기억하세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데 교회론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안에 교회 우리 잠깐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같이 보실래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카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바벨론 왕국이 세워진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출바벨론 역할을 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같이 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15절 16절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오 16절 마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에 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출바벨론이 이루어지려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괴라고 한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자꾸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길 권면해 줘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가시고 혹시 부모님께 공경 안 하고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럼 부모님 공경하라고 애들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남편한테 순종 안 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랑 교회의 신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으셨어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 관계가 가족이랑 연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시면서 결국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권면이 안되잖아요 그냥 단체적으로 왔다 가려가지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권면이 안되면 한번 우리 같이 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또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교회 오면서도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단어 에클레이시아라는 헬라우인데 에클레이시아라는 헬라우가 회중이란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물이란 물이란 뜻이에요 물이 많은 사람들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묶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18절 같이 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묶고 푸는 권세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묶고 푸는 권세는 뭐예요?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삶이 풀어지기 원합니까? 어떤 묶임에서 풀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그러면 입으로 죄를 자백하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음란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싫어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저는 부모님 공경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자백을 하시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묶임이 다 끊어집니다 풀어집니다 귀신이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왜 다시 들어오냐 회개를 안 한 그 마음판에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분노가 축적되어 있잖아요 관객 가운데 분노가 축적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우리 잠깐 같이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같이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이 분노로 말하면 계속 죄를 합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분노가 일어나면 술 먹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술 취기로 죄를 저지르는데 판사가 취기로 저질렀다고 해서 막 형량을 감량시키는 막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뭐가 죄냐 기억하세요 분노의 축척 이거를 다루지 않는 것부터가 죄입니다 죄 미워하는 것부터 죄입니다 그게 죄의 뿔입니다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 뭐냐 분노를 해결 안 하는 사람이 분노는 날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은 제어하셔야 되는 것이라 그건 여러분들 책임인 것이라 이 땅 가운데 국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틈이 쫙쫙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틈이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이것으로 막 횃불도 들고 그러는데 뭐 태워버리겠다 막 그래요 지금 태워버리겠다 이런 어떤 여러분 분위기에 가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촛불집회 가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안 가시죠 인터넷으로 몇 명이 듣는다라고 해요 설교를 두세 명인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촛불집회 가지 마세요 분노가 축적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가 있어요 그리고 언론이 카더라식으로 좀 지금 보고 많이 하죠 지금 최순실 사건 때문에 청문회 지금 벌어지는데 언론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청문회의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청문회까지 가면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모든 법정 소송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증거예요 증거 카더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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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장관들 딱 앞에 세워놓고 카더라 카더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니까 서로 막 난장판이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한 언론이 한 언론이 그걸 이제 내보낸 것이라 내보냈는데 거기에 댓글이 이런 시국에 지금 언론이 카더라 지금 사람들을 전부 다 휘어잡아 이런 언론들은 반드시 색출해내가지고 폐간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막 댓글을 달고 그러더라고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언론의 편향성이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아무튼 여러분들 카더라가 뭐냐면 분노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어떤 흐름에 엮는 것이거든요 분노의 흐름에 지금 엮는 어떤 카더라식 그 뉴스 선포에 엮이지 마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엮여지면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가족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엮임 이외에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께 좀 더 혜택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의 뉘앙스로 다가온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인생 살아가는데 쉬운 건 하나도 없다 제가 금요일날에도 많이 이야기했죠 쉬운 건 없습니다 6일 동안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주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주무시고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 이외에는 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랬지 계속 쉬면서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땀과 피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실권을 잡는 게 무엇이냐 땀과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하느님 앞에 여러분들이 실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직과 땀과 피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같이 보실래요 5장 25절에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정직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라는 단어가 알렛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트루스 알렛데이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곧 디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이란 단어가 알렛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팩트라고 해석하십니다 팩트 여러분들 예수님은 팩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은 팩트입니다 실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걸 무시해요? 실제 이걸 무시해요? 그럼 화임맞은 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팩트를 자꾸 무시하잖아요 동성애자 팩트가 있어요 수명이 줄어요 동성애자들이 이번에 연세대학교 여자 총학생 회장이 총학생 회장이 있고 여총학생 회장이 있는데 여총학생 회장이 신학교 출신이에요 연세대 신학교 출신인데 동성애 옹호하는 자라고 선포를 했어요 난 동성애 옹호한다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동성애자들을 살리는 것이냐 노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여만석 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동성애자들 전문 요양병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하신 분이시야 유일하게 이분이 동성애자의 말로를 계속 보시면서 병원을 운영하신 분이신데 이거를 보고는 동성애 옹호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 90% 이상이 다 남자 동성애자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 그리고 이유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동성애자셨는데 탈동성애 되신 것이라 그분이 서울대학교 지금 학생 회장이 동성애자죠 레즈비언이에요 그런데 이유나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한복판에 가서 1인주의 하신 것이다 탈동성애자들의 인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그렇게 너희들이 동성애를 온다면 동성애를 안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역경을 딛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들의 인권은 보장 못하냐 이러면서 이유나 목사님이 동성애자셨다가 그분이 회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것이라 아픔을 안다라고 한다면 팩트를 안다라고 한다면 참 진리 안다라고 한다면 팩트를 이야기하라 이건 뭐예요? 동성애자들 수명 준다 이거예요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애의지 걸릴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금연광고 많이 하죠 무시무시한 금연광고 많이 해요 누가 갑자기 창문 탁 깨고 막 나오더라고 쨍그랑하고 막 딱 나오는데 그러면서 딱 죽어요 왜 죽느냐 담배 피우다 죽는다고 공익광고 협의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 담배 피우면 실제 수명 줍니다 실제로 건강이 나빠집니다 팩트예요 잘하는 것이에요 동성애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실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참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용기를 가지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승리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진리와 거짓 사이에 설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편에 설 건가 진리 편에 설 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데 선택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거짓을 선택하면 거짓된 말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이 유혹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쾌락 좋은 것만 가지고 유혹하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것만 가지고 유혹하는데 끝에 완전 최종 끝판을 이 얘기를 안 해요 최종 끝판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노당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남한의 종북 좌파였었던 것이다 남노당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순 신천 반란 사건도 일으키고 빨치산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빨치산이 6.25전쟁 때 빨치산 파 김일성 파 그 빨치산 파 도 있는데 진짜 이제 광복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이 세력이 남한의 이제 실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 광공 광공서를 장악하는 것이다 근데 광공서 이외에 자기들의 어떤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남한의 뿌리 내리기 하기 위해서 산에서 집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치산 빨간색산 빨치산이에요 그래서 그 6.25전쟁 이전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빨치산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밤에 막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남노당이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6.25전쟁 끝나고 남한에 있었던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으로 다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북한으로 이제 갔을 때 특별히 그 남노당 위원장의 박헌영이었어요 박헌영이라는 사람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이랑 악수를 합니다 우리 같이 공산주의를 일으켜봅시다 하면서 북쪽에서 이제 그 실권을 잡게 되는데 김일성은 빨치산파입니다 빨치산파는 피를 나눈 거의 혈육과 같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 사람들 못 버려요 그리고 이 김일성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김일성을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피를 흘렸다고 하면서 혈맹이거든 혈맹 근데 남노당은 그 빨치산 정도까지 혈맹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 세력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결국에는 권력이 두 개일 수 없다 이래서 그 박헌영을 죽입니다 간첩이다 이러면서 죽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남한의 반동을 일으켰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남한의 반영을 일으켰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북쪽에서도 반영을 일으킨다 이래서 이제 숙청한 거예요 숙청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남한에서 종북 좌파가 있습니다 촛불집회 간 사람들 다 종북 좌파가 아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중에서 종북 좌파가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연방제 통일을 외칩니다 연방제 북한이랑 하나 되자 하는데 연방제 해서 만약에 북한이 실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주장했었던 종북 좌파 세력도 있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받아줘요 절대로 남한에서도 반항기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이 나라에서도 반드시 무슨 건덕질을 잡아갔어라도 반항한다 이러면서 색출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월남이 있었고 월맹이 월맹이 있었죠 월맹이 월남을 먹습니다 근데 이때 월남에서 간첩들이 굉장히 많았고 월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월맹을 지지한 사람들 싹 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월남에서 월맹 지지한 사람들은 반동 반동문제인 것이라 우리가 나라 잡아도 얘네들은 또 반동을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고문하면서 막 학살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장 이렇게 화합하자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당장 화합하자 그러면 진짜 끝은 진짜 끝은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진짜 끝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끝은 무엇이냐 천국 지옥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끝입니다 영원한 끝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빌어먹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부자의 상 먹는 인생일지라도 천국 가야 됩니다 부자인데 천국 못 가면 거지 나사로보다 못한 결론이 맺혀지게 되는데 이 결론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지혜 마지막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우리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우리 전체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좀 긴데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또박또박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빨리 읽는 경향이 있는데 좀 천천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1절부터 24절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바를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황목과 각종 상하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남료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말미야마 즐거워하라 하느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생후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스루 바벨 바벨론을 불태우는 이 인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 스루 바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말씀 끝을 보는 지금 바벨론의 끝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저크리또의 성 심판 구문이에요 큰성 성이라는 단어가 시티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십시오 저크리또가 큰 엄청난 성읍을 짓게 될 것인데 혹시 신할 평지에 지을 수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망합니다 모든 경제권이 저크리또의 큰성 바벨론에 다 연결되어질 것인데 상인들이 돈 마지막은 돈신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만몬신 돈신 그래서 이 성이 다 무너져서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모든 경제 구조들이 파괴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하느님의 심판 이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기서 수룩바벨과 같이 출애굽하셔서 에스라서의 2장에 기록되어지는 그 명단들 있잖아요 김권상 소년남 황제 그리고 또 황모 이동화 그리고 허 땡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바벨론 명단이 착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고 하느님께서 반드시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 반드시 하느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룩바벨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벨론 바벨론의 세력을 태워버리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수룩바벨이라는 이름 가운데에 있게 되어줬음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려오며 에스라서의 아버지 수룩바벨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탈 바벨론 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바벨론에 있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속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온유한 신경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분노 가운데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일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속되어 질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당 정치인들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나오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 가운데 결말을 알 수 있는 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는 삶으로 인도한 바를 수 있도록 붙들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행사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니엘로서 에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스룻바벨로서 대제사장 여우수하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오 주님 결국엔 무너질 바벨론의 부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 결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산상수성 말씀 가운데 용서하고 화평할 수 있는 상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비이블를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가운데 출 바벨론 할 때 입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음란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탐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분노 가운데 아버지 죄악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해가 지도록 불을 뽑지 말고 아버지 부인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참된 것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한테 심판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며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